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병고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요하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사람들을 치는도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사람들과 그들의 병고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요하께서 애국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고들과 계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의 요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사람 손에서 구원하시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국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요하께서 애국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요하를 경외하며 요하와 그의 종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회복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시간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023년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은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리고 주일 강단을 통해서 2부 예배 때 나의 모든 곳 예수 그리스도 3부 예배 때는 원리스의 축복과 복음적 희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듣고 믿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정말 실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의 맛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을 다른 현장 다른 사람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것이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만이 내 삶 속에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상관없이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삶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살아있는 말씀이 막 문자가 막 이렇게 떠들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붙잡았을 때 우리가 모든 설교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주혜정이 말씀하신 그 설교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한 문장이 될 수 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쵸? 그거를 나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를 한다면 그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있고 그리고 성취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이 아니고 내가 받을까 말까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냥 주시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또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용이 계시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용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가 물론 읽었지만 본문을 출애국 교회 다 아시잖아요 출애국 자체를 아시잖아요 보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도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했잖아요 솔직히 그쵸? 봤잖아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게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맞습니까? 네 신약성경에는 예수 크리스도를 제자들이 봤습니다 무리가 봤습니다 봐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한 자가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론 안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체험해도 그때뿐 마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물론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흐를수록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 또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회복되는지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입했을 때나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육을 하실 때나 지금 우리가 21세계에 살 때랑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다만 그 능력이 사람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우리가 압니다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언약을 잡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벽기도 항상 나오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읽기도 하고 주일 강담의 시절 또 듣고 보고 다시 정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훈련 받고 그 모든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으로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이 힘이 하나님의 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회복되는가 26절 27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모세가 여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야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셨고 27절에는 모세가 곧 바다 위로 내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모세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할 때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즉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생각도 없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능력이 회복됐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강단의 말씀을 듣고 철야의 말씀을 듣고 수요예배의 말씀을 듣고 훈련 속에서 말씀을 듣고 언약으로 잡고 따라 행할 때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도 속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소 2장 14절에 말씀해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내가 말씀을 듣고 열심히 뭔가를 해내야 합니까 물론 그것도 그 내용도 맞습니다 솔직히 야곱이 그런 면에서도 보긴 하거든요 믿음과 복음 두 가지로 봅니다 야곱은 저 믿었으면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삶 자체로 말 행동 자체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야곱이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생활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을 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믿었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할 때 그럼 이때는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내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잖아요 육신이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하잖아요 그거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판단 생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기준으로 삼고 생각과 판단을 한다면 그게 바른 생각과 판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 속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결단할 때 능력이 회복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조 9절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결단 내렸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을 그때 다니엘과 새 친구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공중에 있었잖아요 왕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을 정하였어요 왕 상에 우상 숭배 한 다음에 먹는 그 고기 포도주 음식 안 먹겠다고 정했어요 결단을 내렸어요 안 먹는다고 결단 내렸어요 같이 있으니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좋아서 그렇죠 좋은 음식이잖아요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바친 음식인데 다니엘은 새 친구들도 안 먹기로 결단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를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백성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아니면 뭐 누구의 잘못이니까 아니면 너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 쪽에서 생각하면 맞습니다 다른 나라 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근데 그거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내가 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거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습니다 우상순배 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우상순배 그럼 바빌론이라는 나라 우상순배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거기까지 끌려와서 거기에 우상순배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근데 결단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기 전에 많은 결단을 내립니다 많은 결단 결심을 하죠 결심을 하죠 근데 딱 다음 날 새해가 딱 밝아지면 왠지 다 없어져요 다음 날 다음 날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결단을 했지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행여마다 똑같은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똑같은 결단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을 했습니다 6장에 보면요 10절에 보면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결단 내렸기 때문에 이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정식 기도를 했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의 그 도장이 찌끗하는 것을 알고서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당연한 걸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책임지시겠지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도장을 받고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의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적들을 완전히 덮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 염려, 고민, 걱정, 그리고 문제, 갈등 그리고 가끔은 사람까지 모두 수장시켜 버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29절에는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보호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홍해, 홍해 건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쵸? 뭐 강강,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인생의 홍해 같은 네, 뭔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 비해서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믿기 싫어도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해도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정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에게 먼저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심부름을 이제는 해야 됩니까? 사단의 심부름 아니면 하나님의 심부름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전도운동을 막으려고 심부름하는 곳입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쵸? 양과 염소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항상 전도의 대상이고 치유의 대상입니다 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입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30절 31절 말씀 오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절 말씀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 군대가 다 물에 잠기고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의 손 내서 구원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손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안에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근데 구원받기 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거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내 삶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나의 상태가 만약에 그대로인다면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 일대일 서서 정말 언약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면 물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조차도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쵸? 그럼 나에게는 그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와 하나님 일대일 정말 기도 안에서 조용한 시간에서 한번 여쭤보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홍에 갈라지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결국은 더 큰 기적입니다 31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경외하였더라 그거는 예배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예배를 드려야 큰 축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헌금도 하고 이거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과 나 언약을 맺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나와 하나님 약속을 지금 맺는구나 언약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나에게 그 기대함으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의 종 또한 육신적으로 보면 결국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를 알잖아요 그렇죠? 소를 알고 어떤 목회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왔고 어떤 목회자들은 뭐 어디에서 같이 친구 했다가 오늘 목회자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회자를 육신적으로 본다면 그 목회자 입술로 나오는 말씀을 결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아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 이 목회자는 이 사람은 말씀 심부름하는 주의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보이지 않고 지금 말씀과 그 나오는 언약이 보입니다 들리고 보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모든 말씀을 성취시키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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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